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7월 중순 쯤에 행복한 꽃그릇에 앨리스 12종 화분 세트 나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1등부터 6등까지 지금 화면에 띄어 드린대로 그 화분을 보내드릴 거구요. 2개씩. 저는 6등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럼 6등 스타트 들어갑니다. 추첨 들어가요.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 지수박 님. jisopark 축하드립니다. 6등에 당첨되셨어요. 지수박 님. 5등 추첨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5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최은미 님이 당첨되셨어요. 최은미 님. 5등. 코멘트는 행복한 꽃그릇은 언제 봐도 예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구요. 5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최은미 님. 4등. 그 다음에 4등. 추첨 들어갑니다. 4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다육 벨루스 님. 축하드립니다. 다육 벨루스 님. 4등에 당첨이 되셨구요. 행복한 꽃그릇 앨리스 12종 저렴하고 예뻐요.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다육 벨루스 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좀 댓글도 많이 예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당첨까지 되셨으니까.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3등. 네. 어떤 분이 되실까요? 3등 추첨 들어갑니다. 자. 줄리아 님. 네. J-U-L-I-A. 줄리아 님. 축하드리구요. 안녕하세요. 아프셨군요. 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에도 예쁜 화분 나눔 하시네요. 당첨된 분들 축하드려요. 아 네. 줄리아 님이 당첨되셨어요. 당첨. 3등에 당첨되셔서 축하드리구요. 그 다음에 2등. 네. 2등. 2등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2등. 2등 추첨 들어갑니다. 잠깐만. 2등. 아 로또 다육 님. 아 로또 다육 님이 축하드립니다. 로또에 당첨되셨네요. 로또 다육 님. 행복한 꽃그릇 합은 예쁘네요. 나눔 마시는 고운 마음. 프리티 님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로또 다육 님. 2등에 당첨되셨구요. 그 다음에 1등. 추첨 들어갑니다. 1등.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먼 콩 님. 당첨되셨습니다. 아 행복. 행꽃 탑은 예뻐요. 나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먼 콩 님. 1등 당첨되셨구요. 이렇게 1등에는 먼 콩 님. 2등에는 로또 다육 님. 3등에는 줄리아 님. 4등에는 다육 벨루스 님. 5등에는 최은미 님. 6등에는 지수박 님이 되셨는데요. 지수박 님이 되셨는데요. 네. 이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러분의 성함, 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예쁘게 싸서 다음주, 다음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메일에다가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번주 토요일까지 주소를 안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